야구라님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헤이 어 인천 두평 빠야새님 벨풍사님 10개 고맙습니다 헤이 어 네 원래 저 토스 할 차례 때 아까 테란 저그 토스 토스 하려고 했는데 테란 한 번 더 할게요 어 스틸하트님 어 스티커 10개 인천 두평 어 빠세이 10개 고맙습니다 어 두 번 고맙습니다 어 11개월 어 조금만 힘내면 되겠어요 네 11개월은 망합니다 11개월은 어 한가지 내가 해줄 말이 있어 어 저녁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어 자고 자고 또 자도 집에 안 보내줄까요 아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한 100일 남겨놓고 진짜 시간이 멈췄던 것 같아요 자고 자고 또 자도 집에 안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가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간 졸라 안갑니다 시간 졸라 안가는데 전역하는 순간 어 시간이 좀 빨리 간것처럼 느껴져요 잔이vadee 둥 행복한 여왕 хл slut 이 사 sujet 근데 다 끝나고 나면 이 시간에 잘 굴러갔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랑 갑니다 지금 죽는다고 죽어요 어? 시끄러졌다 이거들아 시끄럽게 하네 이것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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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시끄럽게 이거 을경때 제 구타가 없지않아 있긴 있었는데 저는 군생활하면서 막힌적은 없는거같아요 제가 딱 들어가고나서부터 구타가 없어지기 시작한 시점이라야되나 대가리한테 지 박는정도 깔끔하게 근데 원래 군생활이라는게 욕을 많이 하는 고참이 있으면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차라리 한대 지 박고 그냥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라고 그냥 끝내는 고참이 훨씬 좋아요 그냥 막 이렇게 나불나불거리는 고참이 있으면 그냥 한대 때리고 말아라 이렇게 생각이 될정도로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진짜 남자가 술을 왜 마시는지 아냐구요? 모르겠는데 뭐 마십니까? 남자가 취h하고 있는데 남자가 취h하고 있는데 남자가 취h하고 있는 거에 대해 정찰 좀 해달라니. 저기요. 의경. 아. 뭐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 꿀까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. 아. 그럼 뭐. 사람마다 다. 뭐. 힘든 사람은 힘들게 느끼는 거고. 뭐. 모르는 거지. 뭐. 야. 인천 부평부 빠세이 어우님 어우 고맙습니다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선비아니라님 어우 그래요 맞는말 하시네요 인천 부평 빠세이님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헤이 땅큐 아이고 금발리 해야해 진단 없었나요 우어어 졸리도 많네 와.. 해결 안되겠다 와 선크루 저렇게 저 깔면은 발전이 돼? 같이 가야되는걸 알면서도 입구 밖에도 안나와놓고 이게 그냥.. 어? 여기서 아는 사람이 그래요? 입구 밖에도 안나와놓고.. 어? 실가죠 보스로 게이트가 없네 앞에 어 갑자기 강우진의 러브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그래 이렇게 드랍 오면 뒤져야지 그냥 살려그래 뒤통수 조심해라 아이고 드랍하고 동시에 어어어 럴카 럴카 아이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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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놔 아이씨이 아이씨이 시끄럽다 턴 해라 빨리 턴 해라 턴 해라 여기에서 턴 해라 턴 해라 빨리 빨리 플레이 하면 될 것 같네 턴 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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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변태같은 자리에 그 럭커를 배치시켜놨구만 탱크 골략 배슬해야되겠다 엘리 요맨 어머드 메딕 데에 3마리 남은거야 지금? 충격지겠구만 밑에 럭커 2마리 럭커 2마리 병원들이 뒤로 대응이 유명되고 만족하게 예호! 예호! 이렇게 하면 아침에만 불 끄님 파이풍 손톱 100개 정도 고맙습니다 맹이덕 님 7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하하하하하 잘하고 Marta 가자 시간을 계속해서 이거 학교 생성 이랬다 어기가 뭐 하냐 어이파 어? 뭐가가 퍽퍽퍽퍽 3배속 아닙니다. 그냥 일반 제속도입니다. 딸라보리나요? 이야 기다려봤네. 아 지금 2,500명이 보고있습니까 제 방송? 그러게 나도 저 왜 내 방송이 2,500명이 보고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? 야 다 꼬라 박았나 그거? 뭐야? 와 아까 그 꼬라 박히기가 쉽지 않은 그 히드라 행렬이었는데 아 빵당빵당하구만 아 군대기 마 그냥 진짜 국방부 방송 만들려고 그러나 오늘 마 국방부 뭐 이 팔브방송인지 아프니까 군인들을 위한 장병들을 위한 아 야 진짜 못맞겠다 저거는 그냥 탱크가 없으면은 홀로가 저거 자 한번 나가볼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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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동생 많아 마 아 야 동생 많아 좀 더 가지 애들이 역시 드랍을 몇번 나가니? 와 잘 뽑네 와 휴가 잘 뽑습니다 터르르 서얼 와 이거 물고 나오네 물고 한번 잡아봅시다 자 들어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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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메이안다 자세한 ри클 horses prór 끥 끥 끥 끥 끥 끥 끥 끥 끥 워호우 그냥 12시 멀티해요 고창타지 말고 멀티해라 워호우 아니 이게 왜 막혀? 신기하네 워호우 워호우 피크쥬아 키픽 요 메이알나 맥힐 27킬 요 메이알나 에너지 헬을 니 도대체 몇번치니? 헬 중속자니? 그냥 도전체만타 땡기면 되겠네 안녕하십니까 참 좋죠 잘하나다 이제 어 어? 이끌었네 수고하셨습니다 추우천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? 근데 내 일꾼이 왜 없지? 하고 나가네 플레이시 이영표원 임필 봉사는 한개 펜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아 오늘 되게 게임이